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카드도 받아요 오셨습니까 형님? 누가 네 형님이야? 아우님? 양아치님? 내가 을을 봐서 양아치여 알라 그지 아니야 이거? 너는 날 적부터 그지였냐? 그래도 우리 집 부자였어요 뻥치시네 아야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고 그랬어 제가 4대째예요 3대까지 다 해먹어버리고 너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줬어? 딱 본 게 보험금도 안 남겨줬구만 아야 그럼 너희 아빠는 너한테 뭘 남겨줬어? 음악적 재능을 줬어요 같이 말아임만 됐나와 너희 아빠 종신보험 상담도 안 받아봤어? 네 아휴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우리 집안에 효전 안내 안마기를 무료로 띄는데 관절염에도 디스크에도 두통에도 우리 집에 의사 났다 안마기 아휴 갖고 싶다 상담을 받아야 되지 인마 상담을 아빠 반지 니한테 얼마나 그지같은지 어